애들 좀 오는 것 같으면 연막 바닥에 뿌리고 존버하면 돼 연막 3개 까고 연막 두 개 남겨둔 다음에 연막으로 두 턴 동안 버틸 수 있으니까 두 명 기절 나 게임하면 있잖아 안 가도 있긴 해 이쪽이 비는데 좀만 하네 아, 나 위주비어 위주비어 아, 나 위주비어 아, 나 위주비어 내 위에서 한 명 확인 계속 이쪽으로 땡기면서 왔는데 사람이 없네요 이쪽으로 좀.. 여기 있던 애들은 밑으로 몰렸어요 누란팽이 있던 애들은 제 쪽으로 다 왔어요 이쪽 창고 뒤에 한명 여기여기여기 이쪽 내려왔어요 창고함 들어갔어요 지금 여기 네 확인하겠 상가 뒤에 뒤쪽 문에서 보면 보이실긴 한데 안 보여요 제가 붙을까요? 얘 기절 아니요 괜찮아요 창고 나왔어요 저 쏘는 중 그냥 쏘시면 돼요 이게 안 죽는다고? 제 옆에 한명 또 붙었어요 다른 애 기절 얘 컷 창고추절 얘도 다운 같은 파티 같은데요 뭐야 서클 너무 좋은데요 센트네요 어? 저거 사람 아니야? 잘 못 봤나? 잘 못 본거 같은데 어 맞아요 사람 맞아요 어디에요? 저기도 있다 70방향 70방향 카우팔 70방향 저기 여러 명 다수 여러 명이요 연막 가능하세요 연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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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무빙 중 무빙 중 제가 들어갈게요 어? 무빙 중 한대 주시면 될 듯 네 길 건너 오더니 한 명 다운 윈챙과 카우팔인가 두 명이에요 두 명 네 한 명 더 간다 네 제발 반전할 수 없다 아 아 얍 아니야 나쁜 건가 세 명 세 명 세 명 저.. 피망이중 나이벌 좀 뒤져 걔 기절 엠포 쏟으네 도라우면 건넜어요 지금 도라우면 건넜어요 지금 네 제가 기절시켰던데 아직 안죽었어요 살리러 간거 같은데 건너 폰 네 지금 쏘는 오케 체크 아 똑하고 이게 나만 쬐고 있는데 살릴 수 있어요? 네 손 바로 대주시면 돼요 제가 볼 수는 있거든요 어 예 손 대주시면 건너와요 지금 건너왔어요 건너왔어요 못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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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개피인데 아이고 반창님 미안해요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기 한 명은 보여요 돌 뒤에 있네 한 대 언덕 위에 그 그쪽에서 백방향? 백십? 네 살짝 돌아야 돼요 저 잡을 수 있었는데 잡을 수 있었는데 걔 여기 있더네요 걔 끝까지 간건가? 그럴 리는 없을텐데 저기 언덕 올라가는 거면 발소리 들려요? 왜 이렇게 잘 써요 와 너무 잘 써요 와 너무 잘 써요 제 위에 한 명 있어요 서로 1대1죠 망했는데요 이거죠 와 너무 잘 안 와 너무 잘 써요 무빙이 너무 고였는데 아까 그 돌 아까 그 돌 오 너무 잘 쐈는데 오케이 나이스 너무 잘 쐈는데 한 대 저 한 발 다 쐈어요 총알 내 위치 아는 것 같아 왜 이렇게 잘 쐈니? 왜 이렇게 잘 쐈니? 팩인 것 같은데 모르는데 어 보인다 모른다 모른다 근데 여기 가게라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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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절 탄수급 할게요 어 유리창 깨는 소리 유리창 깨는 소리 어느 쪽이요? 제 바로 앞에 제 건너편 길 건너편 여기 여기 노란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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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처에서 유리창 깨는 소리 들렸어요 2층집 맞죠 2층집인건 모르겠고 일단 그쪽 방향이었어요 됐다 야 아 나이스 아 아 전자 가면 쳐보는게 좋겠는데 쟤? 아이씨 쫓겨났어 되죠 앞에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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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으로 갔어요 한 100m 앞에 왼쪽으로 갔어요 들어 어 교회랑 싸운다 쟤 왜 오질라게 전만한데 차는 잘못하면 뒤집겠는데 쟤? 저 탄이 별로 없어서 두 명 두 명 두 명 차 차 차 차 둘 다 따와 나이스 이게 타이밍 샷 오씨 어 뭐야 우와 개 깜짝 놀랐네 교회에서 온거야 교회에서 예 교회에서 쌓는데 입구에 하나 있고 오른쪽에 하나 있고 근데 저 쏘는 애는 다른 애 같애 아 2층에 있다 종종종 종 한 대 종 두 대 종 두 명 종 두 명 종 두 명 종 왼쪽에 두 한 명 있었어요 종 내려갔어요 살리려고 왔는데 저한테 5텀 드릴게요 제가 내일 5텀 드릴게요 예 저희가 300발 있습니다 또 아니면 제가 그 시체 먹으러 가면 되고요 쟤들이 어차피 각 안 나올텐데 아니 뭐 갑파 터져도 뭐 안 맞으면 되죠 안 맞으면 되죠 머리만 보호하면 되지 근데 견제하는 건 내가 카우팔이 아니라서 굳이 네 일단 먹고 오는 게 나을 것 같애 한 대 종에서 저기 각이 나오나 안 나올텐데 일단 지금은 나오고 안 나올텐데 안 나와 안 나와 아 저기 안 나오겠네 저기 저기인 줄 알았죠 각 안 나오지 안 나와 네 안 나와요 어 잠깐만 지금 자꾸 풀리네 근데 어딨냐 진짜 차 옆에 있어요 차 옆에 저기 있네 저기 아 저기 아 차가 굴러갔으니까 차가 굴러갔으니까 달리다가 어 그럼 각 나오겠는데 아 아 각 나온다 차 뭐 또 와요 차 보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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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고마워 3쪽 옆에 거 먹기는 좀 두려운데 옆에 건 좀 무섭다 네? 아 재능이라뇨 열심히 안 했는데 제 배그 초창기 때 하는 거 영상 보셨으면 그런 말 안 하실텐데 저 그거 좀 보긴 봤는데 그래요? 에임 같은 거는 재능이지 않을까요? 에임은 재능이죠 에임은 좀 재능이라고 생각하기 뭐 기본적인 건 있긴 하겠죠 물론 연습하면 더 훨씬 늘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근데 이게 재능도 있겠지만 이때까지 FPS 게임을 워낙 많이 했으니까 그런 거에서 이제 에임은 재능충 아닙니까? 자꾸 저를 재능충이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진짜 저 사람이 재능충이지 저 사람이 아니 뭔 소리야 위에도 있는데? 그니까 다 있어요 지금 에임 또 혼란스럽다 아 너무 많아 안 돼 한 4각 정도 돼요 4각 4각 다 열로 물려야 하는데 4각이에요 4각 왜 다 애들이 거기 있대? 몰라요 사람이 많긴 하다가 싸우는 게 있어 갸부로 하고 있어 차 옆에 있네 차 옆에 근데 교회에선 각이 안 나오는데 여기서 각이 나와서 쏘아 봐도 될 거 같은데 아니 난 그냥 가서 인서클 해서 좀 쉬다가 해도 될 듯? 뒤로 왔어 선생님은 그 뒤로 물려가지고 도로 십자가 오른쪽 아래가 살짝 그 내리막길 같이 돼있어가지고 뒤쪽 네 거기 거기 위에요 아 여기 아 맞다 저기 약사 뒤로 막으시면 각 되게 좋아요 근데 여기 능선이 여기 뭐야 교회에 있는 애들한테는 그전에 각이 나오긴 할텐데 안 맞아 안 맞아요 안 맞아요? 네 안 맞아요 그 정도로 잡나? 가봐야겠다 저희 반점에 믿으시죠 고급이 정말 탐나게 나지만 먹으러 가면 끝백이 터질 것 같아 저집은 저집은 고급이 여기 오른쪽 아래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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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아니 가지 가지마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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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캬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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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한테 쏘는 거구나 하하하 나 쏘는 건 좀 올랐는데 하하하하 나 였구나 나 이제 생각해주는 줄 몰랐어 보급 쪽 그냥 가는 것 같은데 세웠다 보급 옆에서 어 여기 센터다 오 위에 코네이도 아 저린 근데 이거 D도 아 D 털릴 것 같은데 근데 교회도 지금 뛰어야 돼가지고 못 쓸 거예요 교회 내려온다 그럼 안전하다 근데 얘들도 안 잠기는 자리라서 아 이거 생각보다 위험할 수도 있겠는데 다 몰려온다 이제 집에 다 박는 거 집에 박는 거 같은데 얘네만 보면 될 거 같아 팀인가 본데 근데 아 불안한데 아니 이 서클 16명이 남았는데 아니 이거 뒤에서 걸을 수가 없을걸요 오 자리 개꿀 아 근데 자리 개꿀 아니야 이거 개꿀 아니야 위를 못 봐요 내가 위를 봐야 되는데 아 이거 위를 보면 좋은 자리인데 네 아 차를 들고 여기 붙여가지고 여기 나무 끼고 싸워야겠네 나무를 뒤에 끼고 그것도 괜찮은데 수리탄 나라 그런 것만 조심하면 되겠네 어차피 뭔 짓을 하든지 여기서 싸우긴 싸워야 돼서 뿐만 가면 기도해야죠 뭐 지금 16명이라서 아마 그 직쪽 뒤에 능선에 맞는 거 같고 그래서 집이랑 쟤네랑 싸울 어 네 아 이렇게 해도 되겠다 바로 여기 사람 안 됐나 너를 위해 여기요 어 저거 사람 있죠 죄송합니다 아 근데 이쪽으로 교회 애들이 갔거든요 오토바이 탄 애들이 이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여툰등 선디 근데 이쪽도 불안해 이쪽이 더 많을 것 같애 네 그래서 엄빗 잘 잡으셨네 이렇게 이따가 떨리면 타서 바로 2번으로 내려요 아니면 애들 좀 어이씨 카욱팔 저기 있네 애들 좀 오는 것 같으면 연막 바닥에 뿌리고 존버하면 될 연막 3개 까고 연막 2개 남겨 둔 다음에 연막으로 2턴동안 버틸 수 있으니까 깬다 2명 기절 2명 기절 가자 게임하면 닌자나 연막 은신술 3쪽에 비는데 연막 안에 있습니다 궁수비야 세대 지나가네 연막 연막 받을 수 있네 연막 다 썼어요 이제 오 자리 또 센터다 위치는 좋은데 애들이 파악이 안 된다 엣답도 있네 지금 한번 가면 한번 언덕 한번 가봐도 지금 올라가면 올라갈 수 있으니까 아 지르기엔 좀 그런데 쪼개들만 맞고 도로에 없게 왼쪽 왼쪽 보여요 15 애니 방금 보였어요 도로쪽에 도로쪽에? 도로쪽에 왼쪽 아 오케이 오케이 저기 한명? 위치기 너무 안좋은데 너무 안좋다 길리 뒷절아는가? 아니야 아니야 걸어다녀쥐 길리 저보고 있어요 저 보고있어 저 보고있어 나 보고있어 길리 길리 쪽에 두명 와 이거 미치지 쟤네 뛰어야되는거 같은데 길리 한명이 날 계속 보고있어 10명이네 10명 쟤주고 오른쪽으로 뛴다 아 이쪽이 너무 무섭다 아 이쪽으로 돌아오는거 어 뒤에서 뭐 날라왔다 방금 도로 그 그 보시던 방향에서 그쪽에서 뭐 날라왔어 너무 쿨하게 던져버리는데 아 저 앳담 너무 무서운데 나이스 올라갔는데 염막하네 온막하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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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명 더 붙인거 없었고 오버로드 해주고 있을거예요 이리도 위치가 안 좋냐? 오버러스 잡으셔도 길링이 잡으셔도 저 차 안으로 기어들어 가죠 저기 한 명 네 명이 남았는데 엎드려 있는데 네 네 명 중에 한 명이 여기고 세 명이 저기 있어야 되는데 저기 두 명 보이고 한 명 어딨냐? 아니 기절 말고 한 명 여기 세 명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이스 와우 나이스 나이스 두 명 하나 삼아 아 나 지금 킬 길리 죽었고 애니 쪽에 있는데? 그 오른쪽 그 쪽에 있는 거 같아 여기 두 명인데 여기 누워있던 애 한 명하고 위치는 좋아요 저희가 혼자 대신데 와 뛰는다 저 있네 그 쪽에 한 거 그냥 그 쪽에 한 거 그 쪽에 한 거 120 방향 정확히 어디 소리는 여기서 들렸는데 길링 파티 나머지 한 명이 끝인 거 같은데 여기 맞는 거 같은데 거기 웅덩이 안에 있는 거 웅덩이 안에 있는 거 웅덩이 안에 있는 거 웅덩이 안에 있는 거 같은데 네 웅덩이 안에 있는 거 웅덩이 안에 있는 거 여기 능선 밑 같은데 바로 앞에 네 네 맞아요 한 칸 더 밑에 아우 와우 지졌다 와우 반응으로 잡는 거 야우 지졌다 앞에 웅덩이인 줄 알았는데 한 가 D구나 그린 솔로 안 하시나요? 유튜브 각을 두 개나 대신 와우 쏠 쏠카드 쏠지 와우 이게 이게 대기업인가? 하하하 이게 대기업인가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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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재능충이다 재능충이지 이것도 우이씨 이게 와 막 선간 방수구 오셨다 나 빼고 나 대기업인가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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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스쿼드 지금 점심이 안전이지 열심히 해야 된다 1퍼 1퍼 1700점 빗쟁이